안녕하세요 자, 다시 한 번 발전이야 잠시만요 고마워요 빨리 인사드릴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홀링인 이프리 안녕하세요, 이프리입니다 저희가 사실 기대를 조금 했어요 근데 등장부터 이렇게 반응을 너무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MC 아, 진짜 안녕하세요 다시 한 번 우리 에이프리 큰 박수랑 받아볼까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에이프리 멤버분들도 저희 학교에 처음 방문이신데요 네 요새 일본 진주가 또 국내 활동까지 굉장히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시잖아요 네 앞으로도 계속 좋은 모습 보여주시길 바라면서요 네 또 에이프리과의 기념사진과 사이즈를 받아가실 행운의 주인공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네 네 이영주 학우님 올라와주세요 와, 누군가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공주님이 공주님이 네 네 네 마찬가지로 SNS 사전 이벤트 통해서 추천된 학우님이시고요 축하합니다 특히 봄의 나라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하셨다고 그래요 오, 감사해요 진짜 마치 천국으로 들으셨는데 아주 큰 선물 됐을 것 같습니다 네 싸인 CD 증정해 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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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기념촬영까지 한 번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말아봐 주시고요 숙 Foods 틴 링고 틴 링고 다! 틴 링고 놀고 인간 셀카가 보고 계시는데 예 자, 들어오세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아름다운 분들이 함께 모였다 보니까 정말 꽃다발 보는 것 같은 그런 효과. 아름다우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도 에이프릴이 준비한 30만원 상당의 여성용 선글라스와 코너드 화장품 선물 세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저 뒤에 마련된 중앙부스에서 받아가시면 되고요. 네, 이번 무대하면서 관객분들이 아주 열정적으로 호응해주셨잖아요. 네. 눈에 띄게. 아, 정말 응원 잘해주셨다. 두 분, 두 분 골라주시면 되십니다. 어디서 찍어야 되나요? 아이고! 그러면 지금 말고 저희가 또 곡을 많이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다음 곡을 더 해보고 저희가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진행된 무대 정말 열심히 호응해주시고요. 네, 어떤 분 어, 네. 지목되실지 저희가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무대 만나볼게요. 네, 다음 곡은 저희 이어서 팅커벨 빌려드릴게요. 여러분, 팅커벨 아세요? 아세요? 아, 여러분 그러면 저희 팅커벨 나오는 부분 중에 나는 팅커벨 하는 부분인데 오, 맞아요. 이렇게 따라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찍어볼게요.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많이 해주세요. 고맙습니다.